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듀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김치냉장고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하이얼 미니 김치냉장고입니다. 저렴이 김치냉장고로 1위인 가구용으로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레트로틱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4위는 LG전자 뚜껑형 김치냉장고입니다.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우수하며 뚜껑형으로 온도변화 작고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3위는 딤채 뚜껑형 김치냉장고입니다. 2, 3인 가구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뚜껑형으로 온도변화 작고 작동법 간단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2위는 LG오브제 김치냉장고입니다. 완성도 높은 김치냉장고로 디자인 고급스럽고 용량 매우 넉넉하며 LG제품으로 내구성과 AS우수합니다. 1위는 딤채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김치냉장고로 작년 9월 출시 신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